안녕하세요. 벤커버리올터 최재동입니다. 소코 쇼홈이 완성되어 1월 초에 오픈하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쇼홈도 구경하시고 자세한 정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쇼홈에 오시면 입구에서 저를 찾으시고 들어오시면 브로쇼와 가격표 받으시고 준비된 간단한 다과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1020 어스틴 에비뉴 코키틀람입니다. 몰안에 오시면 쉽게 앤턴사의 소코 쇼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입구에서 제 영문명인 제이조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벤커버리올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